안녕하세요. 아제들의 감성 채널, AZ 오락실의 아제다입니다. 1987년 10월에 출시된 인용 종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, 제미니 윙. 우리 아제들은 이 게임 기억나시나요? 시작은 기억나지만 엔딩이 기억나지 않는 우리 아제들을 위해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무정 모드로 설정하여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Let's g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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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카메라..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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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